자, 차 안에. 이게 뭐야, 차. 여은아, 빨리 와, 빨리 와봐. 뭐예요? 빨리, 힌트를 키를 찾은다, 그래서. 고, 고. 미치겠네. 오지마, 오지마.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이상해. 같이 오지마? 네, 이상해. 이상해? 믿어도 돼? 뭐하고 싶어요? 믿어도 돼요? 그럼. 아니, 아이스크림 먹을 새가 있었어요? 포기해. 이걸 찾았거든? 차에서? 내가 찾았거든. 힌트를? 네, 좀. 같이 보자. 감사합니다. 런닝이버. 진실 오공 거짓. 파주 개봉 내의 징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우리 같이 가요. 야. 이게 차 타고 와나 보다. 여기에 보물이 있나 보다. 어디에? 이게 차 타고 와나 보다. 여기에 보물이 있나 보다. 어디에? 왜 말이 없지, 이걸 보고도? 놀라지도 않아, 이상해. 왜 말이 없지, 이걸 보고도? 놀라지도 않아, 이상해. 차에서 나온 건 이거 하나예요? 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 야,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작물이 있는 거야. 열일 거야. 열일 거야. 어, 이거 뭐예요? 어, 그럼 뭐가 있겠다. 아까 내가 여기 열다가 말았거든? 뭐야,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자동차에 올려 있는 기곤. 근데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어, 있다. 어, 뭐야. 얘들아. 그래. 얘들아. 네. 사진 있어. 어, 야. 지갑. 눈빛이 시작. 누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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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리 와봐. 가만 있어봐. 야, 너의 사진. 아니, 경호 선배님. 너, 너. 이거 뭐야, 나 너. 아이, 잠깐만. 이 자식, 이거 마피아인데? 아니, 너. 나를 몰아가는 얘기다, 이거 진짜.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데? 그럼 내가 그 보물 얘기나 이런 거를 형한테 왜 보여줘요? 거짓말일 수 있죠. 거짓말이지. 내가 잡아라. 아니야. 여연아. 내가 잡아라. 아니야. 형, 나 아니야. 잡아, 아니야. 형, 나 아니야. 오해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 나 아니야, 진짜. 나 안 죽였어요. 오해하는 거 나 아니야, 진짜. 나 안 죽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아니야. 얘기 좀 들어준 거야, 나 아니야.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돼서 사라진 거예요? 아니, 형아. 여기가 파주 괴복리 맞나? 나 마피아 보스 주림팡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 사이즈가 남다른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 그 보물에 대한 정보 좀 들어볼까? 자, 이 마을은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에 가보가 존재합니다. 마피아 보스 주림팡 씨는 이 마을에 값비싼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셨는데요. 현재 마피아 보스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니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물을 찾아 끝까지 살아남으면 승리입니다. 마피아 보스로 수배입니다.